2024년 1월 9일 화요일 새벽 잠원 극적인 환난을 당한다고 망하는 것은 아니다 막다른 골목에 처했다고 갈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자기가 더 이상 할 수 없이 막연하게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끝이 아니다 자기는 끝나지만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를 보셨다 그의 의향에 따라 좌우된다 지난 날 생각해보라 지난 날에 현재 당하는 일과 같은 일을 진실로 도와주셨다 현재도 또 당한다 누가 도운 자도 없는데 살아나기도 하고 생각지 않은 자를 보내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도 했다 과거에 도우신 하나님은 이상이 없으면 지금은 더 도우신다 내 생각을 제대로 하여라 머리털만큼만 가능성 있어도 하면 된다 하나님은 도우신다 예정이란 되게도 운명이 되어 있고 안 되게도 되어 있다 내 마음과 생각에 따라 좌우된다 사람들은 몰라서 돕지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니 돕는다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고 내 사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약속해라 언약을 세우고 행해라 잘못된 생각은 다 회개하고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해야 한다 많은 자가 너 안된다 하였어도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다 그러므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뜻을 정하시면 지구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돕게 하신다 안되면 만물도 도우라 하신다 다만 도울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단다 기록하여 후손에게 사실을 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심을 증거하라 때가 되면 점점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듯 호련히 이루어진다 사람들이 사라지고 보는 자들은 두려워하며의 어찌미어 한다 악을 심판하여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정한 대로 행하신다 애인들에겐 예정하고 약속대로 하신다 고난이 끝나면 악인의 땅까지 차지하게 하나님은 섭리하신다 세상에 처한 화려한 자들은 때가 되면 꽃이 피기도 하고 지기도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열매 맺고 그 아름다움과 기쁨이 영원하리라 애인들의 결국을 보았으니 지구가 전능자 하나님이 명한대로 자전하고 공전하듯 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악인들과 행악자들과 속인 자들은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심판하시리니 모두 피할 자가 없도다 2020년